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나이아신 골드와 금나노 화장품으로 유명한 티커받은 공법으로 만들어진 AU에서 나온 액티베이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액티베이터는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백이랑 주름개선 이중기능성 화장품으로 속하고요 하루하루 바를 때마다 달라지는 피부결을 조금 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제품을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제품은 어떻게 오픈을 하면 짜잔 이런 느낌이고요 제품 외관도 조금 고급스럽긴 하지만 구성 제품 자체들도 조금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품은 이렇게 메일 타입이 있고 리필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과 같이 썼을 때 좋은 제품이 바로 이 제품 필 클렌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 클렌저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버블 필링 형태의 필 클렌저로 1,2분 정도 세안을 한 뒤에 액티베이터를 바르면 훨씬 흡수력이 좋다고 해요 우리 제품들 같은 거 쓸 때 민감하거나 자극적인 제품은 이제 다들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클렌저 제품도 이제 버블 타입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허받은 공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전과 조금 색다른 느낌을 얻을 수도 있고 연구를 시작함으로써 생산까지 총 8개의 특허를 받은 그런 유일한 제품이라고 해요 이 공법하고 동일한 공법으로 지금 현재 피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RF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청담도 피부과에서 사용을 하는 피부과 전용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이 AU토닝 액티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홈케어용으로 동일한 성분인 글루타치온하고 8중 히알루론산 등 약간 부가적인 성분들이 더 포함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과를 언제까지 계속 다닐 수는 없다 보니까 홈케어도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피부과를 계속 다니긴 할 거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홈케어도 신경을 써줘야지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거나 나아지는데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일단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본품이 있고 리필 제품이 같이 있는데 얘는 편하게 이렇게 주사기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편하고요 보통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은 날이 갈수록 조금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지저분한 잡티로 인해서 피부가 칙칙하다든지 커버로도 안 되고 자꾸자꾸 늘어지는 모공이 신경 쓰인다든지 붓을 때마다 신경 쓰이는 잔주름이 보인다든지 푹 자고 일어나도 자꾸 생기가 없고 푸석푸석해 보이는 내 얼굴이 너무 싫다든지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고 미백이나 주름 개선 효과가 메인이지만 그와 부수적으로 속부터 탱탱하게 차오르는 그런 탄력 효과가 특히나 좋다고 해요 나이아신 골드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로써 피부가 점점점점 개선이 되면서 멜라닌 색소도 억제해주고 독소도 매출해주고 항염작용도 해주고 콜라겐 손실방지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제품 하나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제 말 안해도 충분히 이해하셨죠 피부 임상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 효과가 실질적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저거 좋은 거 맞아? 그냥 광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미백 성분 중에 꼭 중요한 성분이 바로 글루타치온이잖아요 당연히 글루타치온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이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피부과 전문화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7종이나 들어가 있고 탄력이 가장 중요한 펩타이드는 절대 빼놓을 수 없고요 15중 아미노산으로 푸석푸석한 피부에 생기를 들어 넣어주기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 사용해 보면서 이게 앰플 자체가 텍스처가 되게 쫀득쫀득하다고 해서 얼굴에도 한 번 발라보고 제가 이거 한 번 후디까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저녁에 이런데 톡라인 위주로 바르면 리프팅 효과까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자기 전에 바르려고요 제품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뒷부분을 돌리면 온 모드로 바뀌어요 딱딱 소리가 나죠? 그럼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제품이 나와요 색깔이 약간 연보라빛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질 문질하면서 발라주시면 되고 AU 토닝 액티베이티 제품 자체의 핵심 성분인 자체 개발된 나이아신 골드 제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발랐었을 때 흡수력도 굉장히 좋고 밀착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청담동에서 1회 받으시는 데만 하더라도 30만 원 정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집에서 홈케어 하듯이 사용해주는 게 훨씬 더 가성비도 좋고 절약도 되고 그리고 어쨌든 피부과에서 케어를 받더라도 집에서 홈케어를 안 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홈케어 제품을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라 다들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홈케어 제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발랐던 부분들 전부 다 광채 났고 실제로 만졌을 때도 굉장히 맨들맨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흡수력이 좋은 제품들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이 제품은 앞에 보여드렸듯이 리필 제품이기 때문에 이 액티베이터는 그대로 냅두고 여기 있는 리필 타입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이 앞에 있는 애를 분리해주고 안에만 바꿔서 갈아 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